둘이 왜 이렇게 사이좋아? 하니? 아이 예뻐 뽀뽀 사랑해요 뽀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둘이 예전히 마주 앉아서 어 기분 좋았다고 얘기하는거야? 산책 잘 갔다왔어? 주세요 야지 주세요 응 주세요? 아이는 물먹어요? 산책 갔다왔어요? 어? 거니 머리는 때리면 안되지요? 알려 하는거지요? 예쁘다 이제 뽀뽀 예쁘다 거니도 물먹어 물 그래 그래 물 먹어 아